오늘은 배추말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, 자기야. 응. 오늘은 배추말이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배추를 쪄야되니까. 응. 이거, 물 좀 해봐. 배추 올리고. 배추 올리고. 여러 개 올려. 이렇게. 살살, 살살. 자기야, 살살해. 이렇게 여러 개 올려. 살살, 살살. 많다. 우린 많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. 응? 맞어? 응. 있으면 됐다. 이 정도면. 응. 응. 이 정도면. 그 정도면 하면 되지. 응. 오늘 김장김치 하는 것도 아니고. 오늘 배추 겉절이 하려고요. 이거 봐. 비싸가지고 사과는 못 넣었어요. 이거. 양파하고 이제 생강만 넣었지. 자기 안 내놨네. 응. 색깔 같은 거. 응? 색깔. 좋다. 응. 자기야. 응? 마늘하고 좀. 그럴 거 없어. 더 밀어서 못 넣어. 마늘 많이 넣어. 응? 응. 풀. 하자. 풀. 잠깐만. 요거. 응. 고구마 들고 있어. 월터. 응. 딱 내가 보고 하잖아. 자, 고춧가루 넣었어. 응. 딱 이 정도 가져야 돼. 내가 다 알잖아. 됐어. 고춧가루. 조금 더 넣어. 됐어. 그리고 그거 넣어. 고거. 쪽걸. 응. 고춧가루. 고추아. 됐어. 설탕. 한 번만 더 넣어 그리고 이제 간을 보고 시작해야 할게 저 뱃살 조그만거 하나 찍어먹어봐봐 자기 입에 마저앉으니까 자 찍어먹어봐봐 응 됐어 짜면 안돼 응 됐어 안 짜? 그럼 다 들어봐 딱딱 털어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딱딱 털어 물기 좀 털어야 되니까 여기에 뭐 하나 받쳐줘 좀 잘 좀 받쳐봐 아니 아니 여기로 쓸나 돈 나오게 그건 안 썩이잖아 응 그걸로 넣지 저쪽으로 하면 되겠네 응 그걸로 그걸로 하면 되겠네 됐네 자 먹어봐 다시 자 먹어봐 다시 맛있어 됐어 응 면 안 넣어도 되나 다 돼 면 좀 넣어야겠다 응 그랬다 탁 탁 탁 탁 탁 아 짝싹쥬벼이잖아 짝싹쥬벼이잖아 양파 고기 계란 계란 소금 조금 넣어 됐어 후추 됐어 만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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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i 고기 물 쪄그만 붓고 됐어 토마토소스 붓고 토마토소스를 올려주고 다 넣으면 많겠는데? 다 넣을까 그냥? 됐어 그만 넣어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끓여주면 돼 오 잘 됐다 맛있게 잘 됐어 맛있게 잘 됐어 배추말이 다 됐습니다 맛있게 잘 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안부부에요 다정안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배추말이 처음 한번 해봤어요 맛이 어떠는지 그리고 겉절이하고 배추말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을 보십시오 맛을 보십시오 배추국부터 음 괜찮은데? 응 저게 맛잠거 조금 넣었잖아 근데 그게 약간 좀 진한거 같더라고 응 맛있네 괜찮나? 응 겉소리네 응 괜찮네 내가 물을 조금 벗어 응 됐다 약간 좀 진한거 같더라고 응 고추가르가 맛있는거 해가지고 고추가르가 맛있는거 해가지고 응 맛있어 우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괜찮아 응 그냥 먹어 음 음 음 음 배추 엄청 부드럽다 거기도 다 됐고 음 음 제작기 음 음 괜찮냐 입맛으로 먹는구나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토마토 케첩 어울려서 맛있구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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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음 으음 에이 음 랑이네. 응. 음 김치 배신 매워, 다군 고춧가루가 매운거잖아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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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흰 거 하지만 맛있었는데 아우 매워 매워? 고추가두 이렇게 매웠네? 응 고추가두 많이 들어갔나?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 매운 거니까 고추가두는 고추가두가 많아야죠 고추가두 많아야죠 또 고추가두 아이얼나 다르기 고추가두 네 너무 풍붙 그냥 잘 하니까 그냥 비빔밥 Peng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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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보니까 배추가 맛있는 배추야 응 배추가 맛있는 배추야 보기에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 후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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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여름에 이제 배식꿈이 비싸잖아 한여름에? 한여름에 비쌌지 지금은 배식꿈이 안 비쌌으면 배식꿈 맛있다 이것만 너무 맛있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잘 먹었어 다 먹었어? 응 나 김치는 좀 매워가지고 좀 이따 먹어야 돼 응 매워 난 많이 먹었어 잘 먹었어 응 잘 먹었어 위에 토마토, 케첩 적어서 더 맛있는 거 같아 응 잘 먹네 맛있구나 응 잘 먹네 맛있구나 맛있어 응 잘 먹네 꾹꾹꾹 다리 조긋 접시 오 스읍 소고기 들어간거라 맛있대 그러니까 응 응? 소고기 들어간거라 맛있대 응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